열심히 찍어라 열어보 니 껌대기 똑바로 보고 찍어야지 이야 돌팠다 안돼 그만 남녀가니는 찍어요? 왜? 히힣힣 히힣 안녕하세요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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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히힣 날씨는 아침에는 항상 나쁘지 않다 근데 약간 구름이 좀 많은 정도 그래서 이 하늘이 약간 히힣 무리한 느낌 정도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조식 먹으러 가기 전에 발코니에서 잠시 여유를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조식 3일에 파는 음식이야 나 이거 3일째 밭에 원두를 마시고 있어 나 머리 많이 꼴 사나워 그거 말해 깜짝이다 뭐고 말해 마시고 있어 우주 조리법에 엽봉 저희 수영장 가기 전에 최소한의 뻥! 윙! 정도 하려고 왔고요 그럼 퀵 하고 수영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퀵! 자리 내려간다! 퀵! 저희는 타워를 빌렸고요 벤치에 좀 앉아있으려고요 나 처음에 이거 보고 설렀잖아 석인 수영장이라서 눈이 비친구 오늘 진짜 날씨 좋다 끝내주죠 가 빨리! 섹시 세척 으응 으응 루우우 으응 으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서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하겠습니 헬로우 판단 아이스크림 바나나 스플릿 베스트 셀러 그리고 다른 것들 오레오? 오레오 먹을래? 오레오? 오레오 하나 오레오 탭에 오면 이런 지갑은 국물 아닙니까? 맞지 다 마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짠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찍어줄까? 한입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내 다리 다 흘렸네 아이스크림 피자 하나 시키고 싶어요 피자 하나 시키고 싶어요 그래 마르게리타 마가띠 시푸드 안파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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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버거도 하나 시키자 버거 하나 피자 하나 뭐 파스타 하나 고기 하나 이렇게 시키자 그러면은 이 주방장 모양 있는 걸로 다 시킬까?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아 와규 와규 주시 루시 버거 괜찮으세요? 음 아니요 감사합니다 음료가 없나 봐 대버리트 와인인데? 아이스크림 소프트 반집 쪽에 가기 전에 맹그로브 투어라고 아까 적혀있던데 그래서 맹그로브 투어가 먼저라서 야생우림 아 그 원숭이 그거 하는 건가 보다 응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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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마지막 뷰를 보면서 먹여 맛있겠다 내가 이걸 이번에 여행할 때 진짜 많이 못했어 영소가 뭐를 맛있는 거 소프트 소프트 Olympic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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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aden 소프트 소프트 소금 Uhm AA 모아두는 것들이 맛있었는데 먹다마자 비벼서 비벼서 앞이 잘 안 보여서 자외 손 떼네 진짜 시원한 것 같아 맛있다 이렇게 한 끼 식사로 이렇게 다 해도 그렇게 안 비싸고 나 자격 안 받잖아 아니 근데 우리가 반전은 50만 원 했잖아 둘이 합해서 근데 그거의 절반이 남았어요 쓸데가 없어 그래서 오늘 약간 호화로운 점심을 먹자 코타키나발라에서 제일 많이 맛있게 먹은 것 같고요 여기 메뉴판에 주방장 표지가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이 난다 끝이 난다 그런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있는 선셋피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단디풀 투어까지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호텔로 드랍해 주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타고 가면서 저걸 타고 가면서 벌레가 엄청 꼬이는데 벌레가 엄청 꼬이는데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기까지 물어보는 거 같아요 끝좌 우리가 바다를 다녀잖아요 바다를! 우리가 눈치ер 자연산 원숭이만 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뼈로 돌아다니는 원숭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냐면 맹글로브 늪에서 개가 되게 많이 살아요 꽃게들이 꽃게를 잡아먹는 원숭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개잡이 꼬리가 길어서 긴 꼬리 원숭이에요 개잡이 긴 꼬리 원숭이요 안녕 총 맞네 모음을 걸고 지붕을 지금 걷었어요 비가 오면 조금 맞으셔야 돼요 조금 맞으셔야 돼요 뒤에 있을 거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안경우 시간이 들어오면서 매달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 사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 보면은요 손이 가방 내려오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형이게 이렇게 산소도 많이 많으시면서 아직도 사실 살살 좀 선선해지는데 선선해지기에는 않길 바랬는데 바다에서 사는 방법이 있겠죠 이빨이에 비밀이 있어요 이빨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뭔가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잘 나온다 태양광 태양광 이게 제가 담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거든요 야 지금 우리 광 장난 아니야 우리 영상빨 봐 우와 왜 이렇게 잘 나와? 야 장난 아니야 여러분 아무튼 저 지금 저기 제 고프로가 저렇게 열일을 하고 있거든요 타임레스로 보여드리고 지금은 저의 얼굴만 빨리 보세요 지금 비가 노을 노을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노을빨 노을빨 장난 아니야 뭔가 살이 쪽쪽 빠져 보여 그래도 해? 아니야 우리 지금 피곤할 만해 아 그런가? 어 그러면 잘 나오네? 그쵸 이걸로 하면 뭐 이걸로 하면 뭐 선셋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네 그래도 이거라도 본 게 어디야? 우리가 솔직히 3일 내내 3일 내내 비가 비가 원래 소식이 있었고 오늘도 지금 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거라도 볼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 까시 감사합니다 저희 고개 만족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반딧불 안녕 반딧불 반딧불 반딧불은 저희가 어차피 한 비디오로 찍어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눈에만 열심히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반딧불 얘기해 주셨는데 반딧불은 마지막 음식은 태국 음식입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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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냥 뭐야 아직 모닝글로리가 안 나오긴 했는데 아직 모닝글로리가 안 나오긴 했는데 맛있는 고 맛있으면 한 잔 더 마셔야겠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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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아 많이 먹어 네 여행하느라 너무 수고하셨어 고마워 고마워 그래 우리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친하게 주자 네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좋아하게 어디 들어와 아직 일정이 좀 남았어 네 솜당 눈떡 McKinney 눈떡 새끼야 여행은 참 시간이 빨라요 저희의 항공편은 저기 있는 7시 2508 1시 30분 저희 지금 10시 23분인데 10시 반 부터 수석 시간이래요 다행히도 이 정도면 사람이 많이 없는거에요 저기가 에어부상 카운터거든요 저기에 비하면 제주항공은 지금 양반입니다 김에 반이도 저거고 우리는 티켓을 조금 큰거 사서 괜찮아 저거는 내 가방 이거는 내 가방 이거는 위탁수화물 제한품목 저거는 기내수원의 제한품목 여기가 되게 이런 것들을 엄청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2시간이나 남았어 제가 티켓을 좀 더 기다려야 해요 이거 내꺼는 우려야되서 기다려야 해요 이게 있으니까 저편에 콘센트 있는데가 명당이다 아우 이거 너무 사치로운데 말씀하세요 저요? 네 나부터에요? 네 말씀해주세요 솔직히 말해도 돼? 네 솔직히 3박5일에 우리 션님과의 여행 일정 억 됐는지 억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올 법하다 일정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